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피해사체가 또다시 강원도 최남단인 영월에서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영월에선 아홉 번째, 도 내로는 613번째인 이번 피해사체 발견 장소는 영월 주천면 금마리, 광역 울타리 밖 300m 지점입니다. 방역 당국은 최초 영월에서 발견된 멧돼지 피해사체 발생 장소와 1km 떨어져 주변 멧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감염원 발생지 주변 10km 반경의 농가에는 이동이 제한됐습니다.